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가 발생 상황과 강원도 차원의 방역 대책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 동물방역과의 서종억 과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서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노후가 많으십니다. 그젯밤과 또 어제에 걸쳐서 긴급 매몰처분, 살처분이 진행이 됐는데요. 참 고생하셨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돼지 폐사율 100%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화천 상서면에 감염된 이 돼지의 경로는 확인이 됐는지 먼저 말씀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요. 발생은 발생 농장에서 지난 10월 8일 철원 소재 도축장에 의미 돼지 8마리를 출하하였는데요. 도에서 파견된 검사관이 생체검사를 하는 중에 3마리가 폐사되어 즉시 도축작업을 중지하고 시로를 채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천 출하농장도 도 가축박력관이 파견되어 상태가 좋지 않은 이두에 대해서 부근과 시로를 채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차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10월 9일 새벽 5시에 최종 양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화천 상서면에 있는 해당 양도 농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우선 워싱축 확인 즉시 동물방역과하고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농장에 긴급 투입하여 통제를 했고요. 양성으로 확진된 발생농가의 사육적인 돼지 751두에 대해서는 10월 9일 긴급 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철원 소재 도축장에 갱리시킨 출하 개체 및 보관 중인 지육 및 부산물 378두에 대해서도 폐기 조치하였고요. 돈의 다른 양도 농가로 차단을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양도 농가 발생 방역대 부농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서 예방적 폐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방적 살처분 농가 중 한 농가가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확산 방지를 위한 인급한 지역 방역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내게 됐습니까? 그래서 적갱지역 철원 하천 양구 인재 고성군이 있고요. 인접 지역인 춘천 홍천 양양 지역의 사육직인 돼지 농가 114호에 대해서 1140두에 대해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서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인근 지역 방역을 위하여 외부 울타리 설치, 그리고 태비사 방종망 설치, 멧돼지 기피제 추가 설치 등 방역시설을 지금 보완했고요. 농장 내 차량 출입 통제 조치 강화 및 농장 방역 실태 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용 가능한 소독 장비를 총동원하여 농장 주변 및 인근 도로 소독을 지원하는 등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제초소 추가 설치 등 차단 방역을 위해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 16개소, 통제초소 55개소, 농장초소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에도 이동 중지 명령이 48시간 동안 또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인접 축산 차량의 이동 중지 명령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지금은 해제됐습니다. 당초에 차량과 사람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에 이틀 동안 일시 이동 중지를 했는데 그것을 연장해서 3일 동안. 오늘 아침 새벽 5시까지 스탠드 스틸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했고요. 지금 현재로는 다 해제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천 상소면에 해당 지역 그리고 또 10km 반경, 10km 구역 또 8개 주변 시군 그리고 강원도 전체 이렇게 4개의 차별적인 어떤 조치가 지금 취해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애쓰셨고요. 그제와 어제 또 막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몰 처분, 살처분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매몰된 가축순으로 얼마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3농가에 2,244두를 매몰 살펴보냈습니다. 긴급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감염의 경로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감염을 막을 것인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경하고 인접 8개 시군 114농가에 대해서 긴급 일제검사를 완료한 결과 이상이 없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내 전 양돈농가에 대해서도 일제검사를 추진할 계획 예정입니다. 그리고 양돈농가 방역수칙 등 기본에 충실한 철저한 차단 방역을 지도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농장 외부 울타리 설치, 태비사 방종망 설치, 멧돼지 기피제 추가 설치, 생색해 벨트 구축 등 방역시설 보완과 농장 내 차량과 사람 출입을 통제하고요. 농가 방역실 때 점검도 강화하고 농장 주변 인근 도로에 대한 철저한 소독도 실시해가지고 앞으로도 강도 높은 초돈방역으로 질병 확산 방역에 총력을 기르겠습니다. 더욱 강력한 우리가 차단 방역을 위해서 도내 모든 양돈농가에 출입 차량 자동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질병 감시를 위한 열화상 카메라 지원 등 스마트 방역 인프라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강원 도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축산농가에 한정된 그런 문제가 아닌 그런 상황인데요. 그대로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십니까? 강원도는 지난 9월 16일 국내 최초 발생 이후 강도 높은 차단 방역을 실시했는데 적경 시도 중 유일하게 1년 넘게 농장 유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천군 멧돼지에서 양성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농장에서 발생되어 매우 아타까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하면서도 철저한 방역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양농 농가뿐만 아니라 민간군이 하나되어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르 더 이상의 추가 발생을 반드시 막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식 멧돼지 포획을 위하여 강력 울타리 내 총기 포획 지역을 기존 3개 읍면에서 17개 읍면으로 확대하고요. 폐사체 수거 등 멧돼지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기 종식은 종식되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동민 여러분께 적극 응원하여 주시고 힘들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밤낮으로 고생하는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시군 방역 담당 공무원에 대한 격려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참 힘들지만 해 주셨고요. 설처벌의 방식도 이번에 많이 바뀌었다고 하고 또 지역의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또 처음 매몰 방식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다시 한번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종호 과장님 그리고 많은 관계자 여러분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